네 지금 총장님께서 도착하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송파 사회적 경제 공통통배장 송사장 개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뢰를 생략하고 먼저 테이프 퍼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서 잡고요 가위만 살짝 대주세요 네 그리고 앞에 와주십시오 네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세색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자 이제 본 행사장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판매장은 본 행사 진행 후에 돌아보시고요 지금은 저를 따라 통화해서 먼저 송사장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부른무기 및 대비를 승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송파병지역 김청룡 장협위원장님 기합 거룩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이해숙 구의장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환 행정보고위원회 의원장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발 공대 관련 협의회 네트워크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체를 선의별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사회적 겸 협의회 양창구 회장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활발 경제 네트워크 이충 모 회장님 선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송파를 만들어 가시는 다국성 주운원 총파 활발 경제 선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레빙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더욱З kamu 대상에 면을 하셨습니다 선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